어우... 겁나 이끌어보네 안녕하세요 로파입니다 홀드 마운틴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려냈던 디보이 PDW의 총 몸체보다 더 긴 40km 스코프를 올려서 게임을 띄웠습니다 잘 안쓰러져있네 자 카운트합니다 5 4 3 2 1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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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전선을 완전히 밀어서 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 5 5 5 5 5 6 5 6 7 7 7 7 8 8 8 9 9 10 10 10 20 10 10 10 10 10 15 10 10 15 15 조금 더 전진하여 아래쪽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훔쳐가겠습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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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랭히 살려지났어! 아래쪽에서 적들과 조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저지대쪽에서 적들과 교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명 하천! 한 명 하천! 하천! candidatesday 핫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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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하트에 한명 진영에 맡긴 다음 게임은 언덕으로 올라가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안했습니다 언덕에서 접근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버스 다음 게임은 하천원에서 적지를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하천원에서 적지를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빠르게 밀자 저도 그에 맞춰 조금 더 전진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전선을 뚫고 들어온 적에 의해 전선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교전지족에서 적들과 비전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망의 조표와 일단 뒤로 후퇴합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 아군이 전선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였습니다.